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국 뉴스 저한테의 파이토젠은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똑똑한 영양제. 천연 여성 호르몬 영양제 파이토젠. 스터디 온라인이나 캠퍼스, at sclcedu.com 뉴욕에서도, 호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이번 주 뉴스는 산불 소식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켈로나 지역에서 산불로 90채의 주택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맥두걸크릭 산불이 급속도로 진행된 후, 켈로나 및 웨스트켈로나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당국이 처음 확인함에 따라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웨스트켈로나의 소방서장 제이슨 브럴런드는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 개의 장소를 수색했지만, 사상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럴런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 인명피해는 없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지역에 대한 실종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RCMP에 연락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당국은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화재로 인해 무너진 주택 수를 집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대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약 90채의 주택이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웨스트켈로나에서 70채의 주택이 불에 탔고, 웨스트뱅크 퍼스트네이션 준주에서 20채가 더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레이크컨츄리에서는 3채의 주택이 소실됐지만, 짙은 연기로 인해 현재 대원들은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 오카나간 지역지구 의장인 로열 울드리지는 우리 중 일부는 화재로 인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서로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는 웨스트켈로나를 제외한 모든 지역사회에 대한 산불 관련 여행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BC주 당국은 지난 23일 웨스트켈로나를 제외한 모든 지역사회에 대한 산불 관련 여행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위마 비상관리 및 기후준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카나간 지역사회에 숙박을 제안하는 긴급명령으로 대피자와 소방관 및 기타 응급구조대원을 위해 수천 개의 호텔 객실을 확보하는 등 그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며칠 동안 이 지역 여행 계획을 취소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켈로나, 캠룹스, 올리버, 오소유스, 펜딩턴과 버논에 대한 여행 제안은 해제해도 안전하지만 화재로 황폐해진 웨스트켈로나는 그대로 제안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1번 고속도로는 체이스와 소렌토 구간이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마 장관은 주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 활동이 급변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오카나간에서의 비필수적 체류 금지 조치는 BC주가 산불로 인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8월 19일에 처음 발령됐습니다. 메트로 벤쿠버의 주택 착공이 올해 들어 현재까지 50%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메트로 벤쿠버의 실제 주택 착공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 단독주택의 착공 건수는 총 211건으로 작년 7월에 276건보다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하는 기타 모든 주택 유형의 경우 실제 주택 착공 건수가 2751건으로 작년 같은 달에 1700건보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메트로 벤쿠버의 총 주택 착공 건수는 작년 7월 1976건에서 증가한 2962건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착공은 건물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정의됩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두 달 연속 증가했는데,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팝 듀거는 성명에서 시장 정보에 따르면 6월과 7월에 시작된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는 몇 달 전에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이 주택 착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7월의 사전 판매율은 33%였습니다. MLB 캐나다의 수자나 곤칼베스는 성명에서 예상대로 많은 프로젝트가 여름 비수기에 앞서 6월에 출시를 서둘러 사전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가을에 출시될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9월 초에 예정된 캐나다 은행의 발표로 인해 구매자들이 사전 판매 구매 기회를 모색하는 동안 개발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장으로 운항 취소가 많았던 비시 페리가 남은 여름 동안의 운항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시 페리가 코스탈 르네상스 선박의 기계적 문제로 여러 차례 운항을 취소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10월 중순 이전에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코스탈 르네상스 선박의 엔진 문제로 인해 나나이모와 트와슨 간 항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담당 전무이사인 스티븐 전스에 따르면 페리의 구동 모터를 점검한 결과 수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아직 전체 수리 범위를 알지 못해 수리 기간이 약 5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고객 관리 담당 이사인 카렌 틴달은 이들 고객 대부분은 대체 항해로 이동하지 못해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C 페리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니콜라스 히메네즈는 다가오는 9월 롱이 캔드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여행 계획을 여러 번 체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 전력이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 천 톤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바다에 방류할 오염수 양을 3만 천 2백 톤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일본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전망치를 밝히고, 이는 오염수 전체 양의 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3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4만 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3만 천여 톤을 바다에 방류하면 삼중수소 5조 베크럴이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리터당 1,500 베크럴 미만으로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두 단계로 나눠 방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첫 단계에서는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수조로 옮겨 삼중수소 농도를 직접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비의 안전성과 운용 절차를 파악하기 위한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도 5 이상의 지진이나 지진 해일과 높은 파도에 따른 주의보 발령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양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제 27회 이스트사이드 컬처 크롤이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벤쿠버 이스트사이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벤쿠버에서 가장 큰 예술 축제 중 하나인 이스트사이드 컬처 크롤이 올 가을에 열리며, 5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수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일간 열리는 이번 시각예술과 디자인 공예 축제는 컬럼비아 스트릿, 빅토리아 드라이브, 워터프론트에 둘러싸인 인근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방문객을 직접 맞이하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의 제작자인 이스트사이드 아트 소사이어티는 이 연례 행사를 예술 애호가와 처음 방문하는 사람 모두에게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떠오르는 신예부터 국제적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를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될 매체에는 회화와 조각, 사진, 주얼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워크샵과 데모, 전시,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되며, 전체 행사 일정과 스튜디오 위치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It's a new day. Your new normal is now. Why wait? Make this day the day to be empowered towards a brighter future. With SELK College, with career-focused programs and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 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Why wait any longer? Study now and work with one of our many paid co-op programs. SELK College, empowering student stores, a brighter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낸 것, 내 주변을 보살핀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저한테의 파이토젠은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똑똑한 영양제. 천연 여성 호르몬 영양제 파이토젠. 뉴욕에서도, 호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서포트 투자를 Carnen고 서포트cticaимо 수평가 치音 polit공 서포트